기상캐스터 배혜지 유울경 광역생활권의 중심인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2006년 경남지사 선거 이후 18년 만에 재대결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강점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역구 수성에 나섰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김두관 후보는 웅상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KTX 정차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양산과 부산, 갱남, 울산의 미래인 부울경 메가시틀을 완성해서 통합정사와 공공기관을 반드시 우리 양산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를 떠나 보수정당의 험지에 대항마로 나선 김태호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임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총선의 한 석 한 석이 바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전선 낙동강 벨트가 바로 그 승리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호 후보는 웅상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사송신도시 양방향 하이패스 RC 설치, 웅상 공공병원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웅상중앙병원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고요. 광역철도, 장기적인 부울경의 메가시틀으로서의 인프라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도 2%포인트 미만 표차로 승패가 갈린 양산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후보의 정치 명운과 정당의 승패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끝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불특정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들어보셨나요? 우리 동네 유망한 가게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대 초 문을 연 뒤 40년 넘게 따뜻한 칼국수로 손님들의 허기를 달래온 가게입니다. 최근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지역 주민 10명으로부터 1,50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침 멸치 경매가 좋은 가격으로 나온 게 있어서 돈을 구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크라우드 펀딩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네 유망한 가게에 주민들이 돈을 투자해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투자한 가게에서 수익을 올리면 이익금을 돌려받고 할인권과 쿠폰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받은 가게는 이자 부담을 덜며 자금을 확보해 제품 개발이나 사업 확장 등 운영에 도움을 받고 단골도 확보하게 됩니다. 전북에서만 지금까지 10개 업체가 2억 원 안팎의 자금을 받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후원 기부형과 대출형, 증권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소공인 직접 지구 등 상권형 동네 펀딩도 새로 도입해 크라우드 펀딩 규모화를 추진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 유망한 가게에 직접 투자할 길이 열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선순환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KBS 창원이 경남의 격전지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과 내일 총선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2대 총선 사전 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정권 심판이냐, 거대하당 심판이냐. 열기를 더하는 22대 총선 유권자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KBS 창원이 오늘과 내일 경남 격전지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 총선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대상은 창원 성산과 양산을, 김해갑과 김해을 4개 선거구로 선거 후별 후보 간 가상 대결과 후보를 결정한 이후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사 등을 보도합니다. 또 2주 전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경남의 표심 변화도 함께 살펴봅니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경남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총선 후보 방송토론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방송 당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오는 10일 22대 총선 본투표에 앞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총선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경남 각 선거구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장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은 4월의 첫날인데요.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창령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22도 안팎으로 4월 말에 해당하는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겠으니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저녁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와 함께 낮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창원의 한낮 기온이 17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창령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하만이 2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0도, 합천이 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거창이 22도, 산청과 하동이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1미터로 잔잔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통영시 매물도 주변 방파제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통영 해경은 오늘 새벽 1시쯤 어제 오후 갯바위 낚시를 위해 매물도에 들어간 이 남성이 철수 시간에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고, 주변을 수색한 지 5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목격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제로페이 직불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경남지역 상품권 등 4개 앱으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 원권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도시가스가 없는 농촌마을에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액화 석유가스,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합니다. 사업 대상은 창원과 진주, 의령과 하만 등 14개 시군 농촌마을 17곳, 682가구며, 이곳에는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계량기 등이 설치됩니다. 경상남도가 녹조대응을 위해 낙동강 숙에 하루 100톤 이상인 개인 오수처리시설 191곳을 대상으로 오염원을 집중 관리합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주요 지점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약 200에서 400개로 조류 경보 관심 단계 발령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달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늘부터 먹는 물 공동시설 76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사용 중지 안내를 하고 주변 오염물질 제거, 소독과 보수 등 시설을 정비한 뒤 재검사할 예정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이용 인구가 50명 이상인 우물과 샘터, 약수터 등으로 창원 36곳, 통영 5곳 등입니다. 창원시는 대상파크골프장 관리 운영권을 상실한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신입 회원 교육을 하는 등 불법 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시는 또 무단 저명 혐의로 창원파크골프협회를 고발했으며, 최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협회 회원 가입과 상관없이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남동발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 경남 17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이 경남 생태누리바우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 생태누리바우처는 어려운 이웃들이 경남의 우수 생태관광지역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창 창포원과 합천 정량늪 등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정한 생태관광지 10곳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이 올해 만 19살이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극과 뮤지컬, 공연과 전시 등 순수 예술 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창군 19살 청년이면 1인당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하동군 농업인재인력은행이 이달부터 문을 엽니다. 하동군 농업인재인력은행은 생산자와 소비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농촌 일손 부족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도시구직자와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하며 부족한 농촌 일손을 공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